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삼성화재 분석을 맡게 될 에피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2월 4일 오전 10시 13분을 진행하고 있구요. 종목코드는 000810 되겠습니다. 영상을 이제 보시기에 앞서서 몇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저는 삼성화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 있다라는 점을 첫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번째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에 변동사항이 있게 될 경우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는 대표적인 삼성그룹의 계열사입니다. 화재, 해상, 자동차, 상해, 배상책임, 장기손해보험 같은 손해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인데요. 재산보험업과 개인퇴직연금, 각종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22%로 업계에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이렇게 메이저 회사가 4개가 있는데 이렇게 4개 회사가 전체 시장의 66%를 점유하고 있어요. 외국계는 약 2% 정도 되고요. 보험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점들이 와닿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험업법은 애초에 좀 달라요.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들한테 적용되는 법이랑 다르게 보험업법이 있어요. 그 보험업법이 설계사라는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거든요. 설계사라는 게 뭐냐면 급여를 주지 않고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 1대1 관계로 1대1 관계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돈을 안 주고도 일을 시키게 하는 그런 거죠. 본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금융권보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들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계리사라든지 아니면 보험약정 만드는 사람. 보험상품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진짜 정말 돈 엄청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행보다 더 대단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은행은 인건비 어쨌든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인건비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인건비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일단 보험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사가 아까 제가 금융권 얘기를 했는데 모든 나라에는 3대 제도권 금융사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은행. 두 번째가 증권사. 마지막 세 번째가 보험사예요. 보험사는 보험사지. 그런데 보험사가 금융사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별로 없으실 거예요. 보험사도 금융사입니다. 그러면 금융사는 뭐냐. 금융사라는 거는 고객의 자금을 유추해서 자본증식에 힘쓴다라는 게 금융사예요. 가장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남의 돈 끌어와서 자본증 그 돈 가지고 쫀딱쫀딱해서 이자 수익 얻어서 내가 먹고 산다. 이거거든요. 보험사도 마찬가지겠죠. 증권사도 마찬가지겠죠. 은행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그 고객의 자금을 유추하는 그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은 똑같은 거죠. 은행은 어떻게 끌어와요. 은행 예금 적금으로 끌어오죠. 증권사는 어떻게 끌어와요. 펀드로 끌어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래하는 거래세 받아먹고 그다음에 뭐 신용거래 받아먹고 보험사는 보험상품 팔면서 끌어오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48조의 자본을 운영 중에 있고요. 또 평균적인 수익률이 2.8% 정도 되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평균 수익률이 2.8%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48조에 2.8%면. 그런 이제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들. 자 그러면 삼성화재 한번 상장기업 분석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5%인데. 굉장히 이번에도 한 주당 8,800원을 배당한다고 했어요. 굉장한 배당이거든요. 정말 고배당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거의 통신사를 이기는 어떤 그런 배당. 배당 투자를 하셔도 되는 기업이에요. 삼성화재는 사실. 그리고 배당의 신뢰도도 굉장히 높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매년 배당했잖아요. 이때 이때 이때. 뭐 안 했다가 했다 안 했다가 했다가 아니라 매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배당 투자를 노려도 좋은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현금 흐름은 당연히 흐르죠. 이거 금융위사니까. 금융사인데 현금이 안 흐르면은 금융위원이나 금감원에서 바로 알아요. 시가총액은 8조 4천억 정도 되고. 발행 주식수는 4,700만주. 유동주식수는 3,100만주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수익 이번에 왔는데 매출액은 지금 잠정적으로 공시가 나왔는데 매출액은 이제 한 5% 정도 올랐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매출이 아니라 보험료수익이 된 거기 때문에 매출액이랑 살짝 달라요. 매출액은 이제 공시를 보면 압니다. 한 5% 정도의 증감률. 5%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올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기순위 같은 경우에는 18%. 엄청 상승한 거죠. 이런 코로나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빵을 했다. 그런데 저는 이 요인을 뭐냐면 설계사들. 설계사들이 엄청 열심히 일하는 거. 그런데 설계사들 열심히 일하고. 삼성화재 설계사들. 삼성화재 FC들만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뭔가 좀 차별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갱신형이에요. 다른 보험사들은 비갱신형의 어떤 우수함을 강조를 하면서 고객을 가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질 때는 사람들의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보험이에요. 그 다음은 차고. 그 다음은 집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어. 아무튼 이 갱신형은 굉장히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동일 조건일 때 이제 비갱신형은 한 30만원 나올 때. 갱신형은 한 9만원 컷어도 돼요. 예.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갱신형이 이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갱신형은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 거고. 비갱신형은 20년 완납이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뭐 그죠.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이렉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이렉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이렉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고객이 스스로 그냥. 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이 여성분이 만드는 것처럼. 요 안에 이런 것처럼. 이 안에 이제 생체 인증하고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직접 설계사가 돼가지고. 조건 같은 거 이제. 내 입맛대로 한번 맞춰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되게 간소화시켜가지고. 좀. 접근하게 편하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그 보험사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그. 갱신형이 굉장히 싸니까. 지금 이제. 보장을 아예 안 받는. 벌거숭일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잠깐. 이제 9만. 상황 나아질 때까지는. 그 보험을 잠정 중단시킬 수도 있어요. 해지가 아니라. 잠깐. 제가 알기로는 한 9년 동안. 버틸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2년 정도 되면은. 그동안 냈던 돈을 한 9년 버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최장이 9년이고. 아마 한. 보통 이제 코로나가 9년은 가지 않을 거란 가정하에. 이제 내가 다시 낼 어떤. 낼 수준이 되면. 이제 그때 다시 시작을 해서 내는.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딱. 키픽해두고. 이제 삼성화재 갱신형 싼 걸로. 이제 해두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이 좀 되게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설계사분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 삼성화재 설계사분.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삼성화재에 좀 이제 줄을 이제 많이 그어놨는데. 이게 1차 지지선. 이게 2차 지지선. 이게 3차 지지선. 이게 4차 지지선이요.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절대 가면 안되는. 네. 일단은 1차 지지선은 뚫렸어요. 이 부근에서.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지금 2차 지지선을 이제. 어. 지지를 받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제일 좋은 거는 지지선까지 가기도 전에. 반발 매출제가 나와서. 다시 1차 지지선으로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한번 봤을 때. 어. 지금은 아직 지금 그거를 끌어올릴 듯한. 그런 수급 상황은 연출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어.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삼성화재가 막 내리꽂고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예.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배당 받으면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삼성화재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저희 사이트에서 무료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창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이 상단에 검색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타고 들어오시면 가운데에 라이브 녹색으로 깜빡깜빡 하시는 거 보실 수 있죠. 여기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주를 클릭을 하시면 저의 소장님의 종목 리스트. 그동안 리딩을 하셨던 이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오늘은 이제 2월 1일이니까 2월 1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시 49분부터 김용재 소장입니다. 하고 이제 인사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어떤 그런 공지사항 같은 것도 남겨주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전날 미국 증시 같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표들도 확인하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현재 시간 9시 00분 코이즈 현재가 3050원 매수하시면서 1차 목표가 3140원 그리고 뭐 이제 손절가 2920원으로 대응합니다. 같이 이제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해주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장의 흐름과 함께 이렇게 뭐 드래곤플라이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지속적으로 리딩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거나 뭐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과 같이 검색을 하셔서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